네, 예고해드린 메르츠 증권의 김준성 연구위원 모실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9월 어감부터 메르츠 증권의 애널리스트 몇 분이 나오셨잖아요. 김준성 연구위원 필두로 해서 또 조선의 김현 위원도 나오셨고 또 건설의 박형렬 위원도 나오시고 또 지난 주말에는 리서치 헤드죠. 우리 이경수 전무도 나오시고 해서 참 좋은 리서치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참 저로서도 참 보람스럽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실력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께 새롭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참 보람이 있는데 앞으로도 메르츠 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은 가급적 자주 나오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메르츠 증권의 자동차 담당하시죠. 김준성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인터뷰 이후에 다른 행사가 하나 있어서 김준성 연구위원을 따로 여기서 한번 뵀습니다마는 많이 바쁘셨죠? 그때 이후로. 네. 워낙 본업 자체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빴고요. 3% 출연 효과로 인해서도 상당 부분 또 바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바쁘게 만들어서? 바쁜 게 좋은 거죠.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일록심이 엄청나신 분이라고 들었으니까. 어쨌든 자동차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지난번은 사실 테슬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연말 연초고 하니까 내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을 보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각 또 자동차 산업 자체를 보는 가치평가의 프레임 이런 것들도 변화가 좀 있고 그것을 또 김준성 의원이 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저도 일선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비단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프레임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한국, 중국,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동의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 기존 업종에 대한 비교 분석 프레임을 지난번 데이터 워 세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대기아 입장에서거나 테슬라 입장에서거나 아니면 모빌리티 전반의 입장에서거나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넘어가면서 가치평가에 대한 프레임도 전혀 다른 그림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진폭, 주가의 향배도 훨씬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함의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 자,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꼭지로 준비를 해서 가져왔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실탄을 장전한다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 비즈니스를 통해 실탄을 장전하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속되는 실탄 장전을 갖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투자를 해서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발사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주요 내년 포인트들과 아울러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현대차 그룹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신사업 이런 데 언론도 우리도 관심이 많았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탄 마련 진행 사항부터 보나요? 네, 그것부터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동향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탄의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자료를 봐주시면 좌측 현대차, 우측 기아차의 지난 4개 분기 시장 기대치 대비 영업이익의 상회 강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오른쪽 기아차 주목할 만한 부분은 뒤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익의 개선 강도가 상당히 높게. 이제 강도가 더 쎄진다는 얘기죠?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서퍼에 대해서 현대기아차는 코로나로 인해서 볼륨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3개 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 규모 그리고 높은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19년에 시작된 새로운 상품성의 신차가 나온 이후에 ASP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SP의 개선이 내년에도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볼륨이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저희가 내년에 대해서 높은 이익 개선 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13페이지 좌측 현대 우측 기아 차트를 봐주시면 짙은 파란색이 21년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코로나 국면 전을 넘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인 추정치를 현대차 좌측 그림, 기아차 우측 그림 연도별로 막대 차트를 통해 이익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역대 최대 이익 수준, 현대차도 그에 근접한 수준을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희가 바라볼 때 연말이기 때문에 업종 간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왼쪽이 영업이익, 우측이 순이익 기준인데요. 각각의 차트의 가로축은 업종별로 최근 3개월 컨센서스가 얼마나 조정이 됐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내년 이익의 증익 강도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우상단 끝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좋아진다는 내용들은 사실은 컨센서스화가 된 거죠. 대체로 많은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실탄이 장전되는 흐름이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은 유의미한 고르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실탄이 장전이 될 거고 그렇게 섹터 산업의 실탄 장전, 이익 개선의 흐름 속에서 기본적으로 누가 더 주목할 만한 이익 개선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장전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오발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장약을 잘 안 채우면 발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충분히 장약도 채우고 타켓팅도 잘해야 되는데 대체로 그 타켓이라는 게 무빙 타켓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무빙이 굉장히 진폭이 많은 무빙 타켓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자동차 산업의 타켓팅이라는 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빙 타켓을 만들고 있는 요인은 환율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기초 체력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추이와 신차 출시 일정을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동차 산업은 소비재 산업이자 동시에 신차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다라고도 전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좋았던 사이클을 짚어본다면 2009년부터 13년까지 진행됐던 이른바 차화정이라 불렀던 사이클이 될 겁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번 사이클에서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어떨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그림은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을 이끌고 있는 두 회사의 합산 판매량입니다. 보시면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현대기아차의 합산 판매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이른바 저희가 양적 팽창의 큐사이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19년에 시작된 사이클인데요. 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볼륨이 오히려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도 작년 정도의 볼륨을 저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큐 기준으로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서프가 나고 있다. 이 규모가 와이오와이오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서프라이이 난다. 네. 근거하고 있는 거고요. 차화정 사이클이 큐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피사이클이다라는 거고 이 피사이클의 삼박자의 특징을 저희가 가늠해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차는 실탄이 장전이 되고 곡관이 차는 그 핵심은 대부분 다 완성차가 누리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사이클이라는 거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호조세를 실적으로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피사이클의 성공을 저희가 전제하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특징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측은 신차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출시 3년 미만으로 규정했을 때 우측은 출시 2년 미만으로 정의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의 연도별 비중을 제가 정리를 했고 내년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 차트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결론은 과거에도 신차가 잘 팔려서 신차의 믹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와 동행해서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올라갔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픽아웃하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주가와 실적이 꺾이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1년 저는 3년 미만 기준으로는 현대기아 60%, 2년 미만 기준으로는 5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차 믹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단위 모델당 판매량이 많은 이른바 빅볼륨 모델 이런 차들이 내년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카죠. 이 차들의 믹스가 굉장히 전체적인 신차 믹스를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피사이클의 삼박자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박자 중에 두 가지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 보면요. 19페이지 왼쪽 그림처럼 차가 잘 팔려서 재고가 줄어들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고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 규모를 낮추는 인센티브 축소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이고 과거 우리가 큐사이클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의 요인이라기보단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컨센서스화 돼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할인을 덜해서 신차 값이 올라가면 중고차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중고차 잔존 가치가 올라가면 금융 실적이 좋아진다. 이 부분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피사이클의 이 삼박자의 세 번째 포인트가 어닝 서플을 만들고 있는 요인이고 내년에 실탄을 더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옵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아차가 공개한 자료죠. 작년까지 팔렸던 구형 차량들과 비교해서 지금 팔리고 있는 신형 차량들은 이 옵션의 선택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가 늘었어요? 옵션 선택이?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 팔렸던 구형 차량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3, 40% 정도였다고 한다면 올해 출시된 그리고 작년에 출시된 신차들 새로 나온 차들의 경우에는 그 차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환경 속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비율이 8,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ASP가 올라가네요. 네. 일단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처럼 저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ASP가 기존 차량과 비교해서 신차가 20%, 30%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닝 서프가 나오고 실적이 앞으로도 신차 믹스 확대와 더불어서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이면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옵션 믹스 확장에 따른 실적 서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 그림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파이차트는 2015년에 올리버 와이만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에 대해 컨설팅 해줄 때 썼던 팩트 자료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좌측 하단과 상단에 있는 차량 판매 이익과 옵션 판매 이익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같다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이 회사 컨설팅을 받은 이 독일 회사는 200만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옵션 채택률이 20%였습니다. 구체화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만대의 기본 차량을 팔아서 번 이익과 40만대의 옵션만 팔아서 번 이익이 같았다라는 거고 당시 컨설팅의 결론은 옵션의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옵션을 출시하면 너의 손익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제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현대차한테 대비를 시켜본다면 현대기아차의 ASP를 3천만 원 정도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를 제외한 기본 차량들은 대부분 옵션가가 300만 원 정도 합니다. 10에서 15% 정도 기본 차량의 가격 대비 옵션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상황을 현대기아차한테 대비해서 이해를 도모해 본다면 3천만 원짜리 차를 100대 팔아서 번 이익과 300만 원짜리 옵션을 20대에 팔아서 번 이익이 같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1차 방정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옵션의 수익성이 기본 차량의 수익성에 굉장히 높은 몇 배 된다는 거잖아요. 몇 배 정도가 아니라 10배 이상 된다고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상으로 저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3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서 현대차가 5%가 남습니다.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는요. 그러면 3천만 원에 5%는 대당 150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옵션을 선택하는 그걸 산 소비자가 옵션을 선택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추가로 더블업할 수 있다는 산 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왜 이제 소비자들이 옵션 선택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왜 수익성이 좋은지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의 자료인데요. 이것은 딜로이트라는 기관에서 올해 공개한 자료를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네, 맞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소비자분들께 주요 시장에서 기능을 당신이 구매할 예정인 차에 기능을 추가한다면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까? 라는 서베이를 했다는 거죠. 보시면 왼쪽 그림인데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1등부터 4등까지가 전부 세이프티 기능이고요. 세이프티? 네,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네. 이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1번 선호되는 기능을 읽어보면 Recognized Object on Road and Avoid Collis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돌을 회피해 주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현대기아차 옵션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에이다스 기능, 긴급자동제동, 전방춘돌방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그거 있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번 이상 추돌 내지 충돌을 막았던 것 같아요. 특히 후진할 때 갑자기 꽥 쓰면서 그거 진짜 찰난데. 소장님처럼 대표님처럼 생각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많아지죠. 그리고 우측 상단 차트처럼 그런 기능에 당신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서베이에 대해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200만 원 정도 내외의 가격이 설정이 됐고 그만한 돈을 내겠다는 것에 예스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각 국가별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한국은 86%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시계열 자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능을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에이다스를 통해 자사의 차량을 홍보하고 있고요. 소비자들 또한 저것을 구매함으로써 나의 안전과 편의가 올라간다는 걸 공감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다는 점에서 새로 나온 차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저런 기능들을 마치 기본 사양이 있냐 구매하는 그런데 옵션으로 살고 있는 거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옵션을 선택한 소비자고요. 저는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인 거죠. 저희 둘이 차를 똑같은 걸 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님의 차나 그 기능이 달려있지 않은 저의 차나 그 기능을 구현하는 액츄에이터인 브레이크는 어차피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높은 매출 원가의 비즈니스로서 재료비, 인건비, 가공비 등이 상당히 높은 원가 구성을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액츄에이터 영역에서는 저희 둘의 차가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그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다소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적 부분을 구매하신 거고 이런 소프트웨어적 비즈니스는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굉장히 높은, 제조보다는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본다면 저는 이 삼박자, 인센티브, 그리고 금융 이 옵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발현되며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신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모델 신차들이 나와 쏟아지는 내년에 신차 믹스가 올라갈수록 이런 효과를 통한 실적 개선이 완성차 중심으로 이 섹터에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그림은 차화정 때인데 이때는 완성차건 부품사건 참 주가가 다 좋았었죠. 내년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가의 흐름은 오른쪽 그림처럼 최근에 저희가 반년을 지켜보면 완성차 업체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부품사들은 코비드 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삼박자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가 좋아진다면 이 실적 개선의 수혜는 완성차 쪽에 집중이 될 거고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실탄을 통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부품사가 나쁘진 않겠지만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실적 추정체 상향폭은 아무래도 완성차 쪽이 더 두드러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내년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부품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삼박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 그림처럼 옵션 선택 상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에이다스 부품을 납품하는 친구 그런 회사들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그림 테슬라 판매량 전망을 제가 막대로 넣어놨는데 현대기아차의 Q가 올해의 기저로 내년은 늘겠지만 작년과 내년을 비교하면 그렇게 느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 현대기아차의 Q가 늘지 않지만 나는 성장하는 유의미한 볼륨을 갖고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 수주를 받았어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굉장히 안 좋죠.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내년에도 설령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부진하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중국 비중이 충분히 낮아졌고 다른 로컬 OEM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 있어서 나는 중국 시장 수요의 회복과 더불어서 중국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품사는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네. 갖춘 회사면 저런 P사이클에서 완성차 집중을 넘어 이 부품사에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을 누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회사를 저는 만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 갖춘 자동차 부품 회사는 만도일 가능성이 크다. 네. 왼쪽 그림부터 왼쪽에 만도의 에이다스 매출 추이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테슬라 향 매출 추이입니다. 현재 SX3Y 전 모델에 대한 독점을 하고 있고 내년 독일 공장까지 수주를 받아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네. 이게 중국의 연도별 매출 추이입니다. 이렇게 쭉 현대기아차의 부진과 더불어서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로컬 오이의 수요 회복 그리고 테슬라 중국 공장의 성장 이 포인트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 마침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구조조정까지 중국에서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 고정 비승 수요가 기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실탄 장전의 흐름 속에서 완성차 그리고 만도의 실탄 장전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실탄 장전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환율이라는 부분이 실탄의 양을 우리가 환산되는 한국 원화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환율이 변동이 될 때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적게 잡히니까 영향을 미쳤었지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환율 때문에 조금 덜 잡히고 환율 때문에 조금 덜 잡히고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체력이 올라갈 수 있는 실탄을 제대로 쐈는지가 중요하고 이번 챕터 2에서부터는 내년에 있을 주요 이벤트와 현대기아 차의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업종 전반과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전기차 얘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죠. 전기차가 내년이 대중화의 원년이다. 내년에 각 주요 국가들의 규제가 강화될 거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를 트럼프가 축소시켰던 규제를 제기할 거고 그런 맥락에서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많이 할 거고 테슬라도 활기를 펼 거고 마침 그 환경 안에서 원가, 배터리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원년이다라고 하는데 그 원년의 파티를 시작하는 내년 초에 우리가 청구서를 먼저 받아보고 갈 겁니다. 유럽이 올해 규제를 시작했거든요. 그 규제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청구서가 내년 2월쯤에 각 OEM 자동차 회사에게 도착하는 그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청구서라 하면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한 환경 규제 그런 얘기죠? 네.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을 브랜드별로, 대표 브랜드별로 얼마 낼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것이 전기차 시대가 얼마나 필연적이고 그리고 이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와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리레이팅과 디레이팅을 나눠하게 될지를 공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차 얘기를 드리는 시작점으로 이 규제 청구 금액을 제가 한번 예상한 걸 공유해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윗 테이블과 아랫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윗 테이블의 왼쪽 끝에 열을 보시면 주요 브랜드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브랜드들의 바로 옆에 이름 옆에 평균 중량이 적혀 있죠. 이 중량을 갖고 저희가 산수를 합니다. 중량에서 1390kg 정도를 빼주고 거기에 0.033을 곱하고 95를 더하면 그것이 각 브랜드별 목표 배출량이 됩니다. 올해 차를 팔아서 이 판 차를 갖고 얼마의 배출량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걸 넘어야 벌금을 내지 않아라고 기준값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각기 다른 무게의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을 갖게 되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20년 기준 목표 배출량을 맞춰야만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CO2 그리고 현재 10월까지 판매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 번 9월까지 넣은 숫자를 아래 테이블에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왼쪽 끝에 보면 브랜드명이 적혀 있고요.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열부터 제가 다섯 가지로 올해 3분기 누적 판매량을 구분해 놓은 거죠. ICE, 내연기관,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그리고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볼륨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약 120g 정도 전기차는 0g, 하이브리드는 90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g 정도 수소차는 0g 그렇게 볼륨으로 가중평균을 하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실질 탄소 배출량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에 저희가 슈퍼크레딧을 적용하게 됩니다. 슈퍼크레딧은 유럽 정부가 완충장치를 제공한 것이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적용이 되는데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볼륨 가중평균을 할 때 두 배 쳐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 배출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 테이블의 오른쪽 끝에 있는 목표 배출량과 아래 테이블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는 슈퍼크레딧 적용값을 비교했을 때 아래 테이블에 있는 숫자가 낮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 건데 다행인 건 현대기아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을 매우 고무적으로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 계산이 3분위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풀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드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드를 보시면 아래 테이블의 숫자죠. 내연기관을 3분위까지 60만 대 팔았는데 전기차가 0대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조금 판 거죠. 이 친구가 66만 대의 판매량을 3분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얼추 연말까지 90만 대 정도는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크레딧 적용값을 보시면 118.8인데 이 위 테이블에 있는 기준값이 97.9입니다. 갭이 20 정도 뜨는 거죠. 그러면 벌금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연간 판매량 곱하기 95유로 곱하기 저 갭입니다. 95유로를 계산하기 쉽게 15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15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그렇죠.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90만 대 곱하기 15만 원 그러면 1400억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20이라는 갭을 넣으시면 2.8조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SDI와 싸우고 있습니다. SDI라는 회사가 배터리를 납품을 했는데 발화 사건이 발현이 됐고 유럽에서 이 포드를 이끌고 있는 수장은 SDI 배터리 잘못이라고 규책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 배터리가 문제가 돼서 지금 팔고 있던 쿠가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리콜을 했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됐고 출시가 판매가 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마하 2 전기차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SDI 배터리가 쓰일 예정이었고 그 출시 일정이 그 배터리 문제로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포드는 만약에 배터리 회사의 규책이라면 SDI에게 리콜 비용만 청구할까요? 아니면 2.8조에서 상당량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를 잘 못 만드는 자동차 회사와 불량이 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간에 굉장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이 역발상으로는 잘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와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선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폭스바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ID3와 ID4라는 굉장히 걸출한 전기차가 나와서 팔리고 있지만 보시면 산붕위까지 23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200만 대가 내연기관입니다. 저희는 ID3와 ID4의 상품성과 성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 친구도 벌금 계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30만 대를 산붕위까지 팔았으니 연말까지 300만 대를 판다. 가정해 보고요. 지금 보면 슈퍼크레딧 적용값이 110.5인데 ID3, ID4를 많이 팔아서 107까지 빠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갭이 10이 뜹니다. 벌금 계산을 해보자면 300만 대 곱하기 15만 원 4,500억이고요. 갭 10을 곱하면 4.5조우라는 거죠. 제가 내년 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을 4조 남짓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에 유상증자로 ATM 증자라고 하죠. 애터마켓으로 바로 증자를 할 수 있는 5조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증자죠. 그런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그냥 어떤 회사는 5조를 그냥 시장에서 나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해서 기술 확보하고 격차 확보하고 주가 올리고 주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증자하고 거기서 또 투자하고 또 격차 벌리고 주주가치의 다일리우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다. 그런 5조를 그냥 시장에서 증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그냥 벌금으로 5조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대중화 그리고 시장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안에서 판단을 굉장히 명백하게 할 거라는 거죠. 벌금을 내지 않는 회사는 엄청난 리레이팅이 나올 겁니다. 저 친구는 실탄을 계속 벌어들여서 투자로 장전하여 쏠 수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반대의 친구는 앞으로 상품성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를 리레이팅으로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현대기아를 커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현대기아차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한 다른 투자가 새싹을 계속 심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보슨던 다이나믹 투자도 했고요. 그런 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일단 안도할 수 있고 이것의 플러스, 결실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리레이팅의 근거로도 상하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달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현대기아차 주가가 어떨 거며 또 만도를 콕 찝어서 김준성 애널리스트처럼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한 종목 딱 얘기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몇 개 중에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딱 부품업체 다 하나를 찍어가지고 3위 1채다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전화한 말씀 듣고요. 그거에서 디테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질문도 드리고 남아있는 우리 김준성 애널리스트 준비된 것도 좀 마저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 많이 오래 안 걸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기다렸다 다시 오겠습니다.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터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티비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연안에서 나왔다고 자동차 담당 자문단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것도 질문 소화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리고 우리 자문단께는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데 기여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 하나씩 다 공짜로 드렸거든요. 다 배달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스태프한테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아마 한 천 권 정도 남았답니다. 천 권. 저희가 만 권을 팔았거든요. 천 권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2021 3프로티비 투자 다이어리 김승호 회장님 또 존 리 대표님 또 강방점 회장님 같은 투자의 구루들이 다 매월 정체진 프로를 비롯해서 독담을 쓰고 증식 카렌다도 넣고 하여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보육시설에서 사회로 나오는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의 그 친구들의 금융교육도 내년 한 해 동안 책임을 지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김준성 애널리스트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쉬는 동안 댓글창 보셨죠? 네. 어떠세요 느낌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워. 보지 마세요. 설명이 조금 남아 있죠. 그 얘기 마저 듣고 제가 준비된 질문 몇 개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도 대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이제 실탄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잘 확보하는 방향을 탄 것 같고 그 실탄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탄소 배출 과증 규제도 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실탄을 안 쏘았던 게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해 왔죠. 투자의 결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점유율도 많이 늘어왔고요.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2차트로 현대기아의 얘기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기차 전 세계에서 지금 핫한 잘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을 전부 넣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손이 많이 간 자료인데 그렇죠. 요즘 아직 전기차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초기이다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헷갈리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만 놓고 봐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한국은 국토부가 있고 중국은 중국에서 이제 NEDC라는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뽑고요. 유럽은 WLTP, 미국은 EPA 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나라마다 다른 기준의 주행거리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면 어떤 회사가 훨씬 더 나아 보이고 어떤 회사는 좀 부족해 보이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어 이피션시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 기준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주행거리 세팅을 했고요. 그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코어 이피션시를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전기차를 평가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비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배터리 용량을 주행가는 거리로 나누고 공차 중량으로 나누면 1kg의 무게를 1km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량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차가 무엇이냐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아래쪽 왼쪽에 있는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막대를 한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성능이 꽤나 좋고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2등, 3등의 전기차 판매 랭킹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룡은 폭스바겐의 도약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벌금을 많이 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왼쪽에서 여덟 번째에 ID3가 8.2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것 같고요. 그 전에 팔렸던 E-Golf라는 주력 전기차가 9.6, 그 전에 E-Up이라는 차가 11.5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폭스바겐도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내년에 E-GMP라는 2세대 전기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 전 E-GMP 행사도 있었고 현재까지 공개된 스펙으로는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ID3라는 차가 8.2를 지금 내놨는데 이 코난 1호 같은 차는 8.1, 7.8을 기록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나온 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레벨업이 된다면 내년에 현대기아는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되는 차들을 통해서 더 나은 상품성을 보여줘서 판매량을 부양시킬 수 있다는 점들이 저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프레임을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데이터워 유튜브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전기차를 통해서 높은 에너지율성의 자동차를 통해서 컴퓨터를 돌릴 수 있도록 소비전력을 공급하고요. 높은 소비전력을 요구하는 컴퓨터를 돌려 서버와 연결을 하는 OTA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엣지 투 클라우드, 클라우드 투 엣지 간의 딥러닝 트레이닝을 통해 지능을 고도화해 자율주행을 완성하고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두 뼈대 위에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 전기차로 시작된 모빌리티의 발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무서운 회사라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 하나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어떤 차를 원하게 될지를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 그림인데요. 이 3년 된 중고차의 가치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테슬라 모델3가 3년 된 중고차의 가치가 10% 빠졌다고 적혀 있고요. 나머지 차들은 39.7%부터 53.4%까지 반토막 난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많이 3년 동안 중고차 가치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가치가 10%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차를 살 때 보는 기준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성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재미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성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상의하여 세슬라 모델3를 사겠다라고 질른다. 그러면 너는 누구를 막론하고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질른다고 하면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버지씨라면 제 아버지께 아버지 저 차 살겠습니다. 6천만 원 쓰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논거로 이 차는 3년이 지났을 때 10%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5,400만 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200만 원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돈 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제성입니다. 차를 살기가 너무 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성이 나오는 논리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FSD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는 업데이터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렇죠. 다른 자동차는 지난번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사고 나면 그 기능이 멈춰있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런데 테슬라라는 차는 OTA를 통해서 저희가 슈퍼차저에 충전을 할 때 데이터가 업로드, 다운로드가 되고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 차의 기능이 매달, 반기, 매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이 FSD고 FSD의 기능이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하드웨어적 테슬라의 가치가, 중고차 가치가 내려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쇄되며 중고차 가치가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경제성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기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차가 재밌다는 거죠. 앞으로의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차라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돼 있던 소비자들이 점점 대중화가 되는 거죠. 얼리 아답터 시장에서는 난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는 소비자들만 있다면 대중 시장이 된다면 깐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깐깐해지는 소비자의 삼박자, 경제성, 편의성, 재미를 맞출 수 있는 차가 그냥 기존에 난 전기차야가 아니라 업데이터블 디바이스로서의 컴퓨터 온 휠 로서 배터리 EV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 그런 테이스트를 소비자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거나 실현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밸류체인 업체들의 가치가 부양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는 시작점으로 삼박자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좋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의 전기차, 그리고 집중력 아키텍처, 그리고 OTA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가 여러분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드려보면 가능합니까? 좋은 효율성의 전기차는 아까 코어 이피션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인베스터데이, 현대차가 지난주에 주관한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그룹 공식적으로는 처음 나온 거죠. 곧 FOTA를 실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능을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이제 펌웨어 OTA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OTA가 크게 두 가지인데 소프트웨어 OTA와 펌웨어 OTA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OTA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쉽게 예를 들다면 이 핸드폰에서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 이게 이제 SOTA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핸드폰 쓰시다 보면은 갤럭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십시오라고 뜹니다. 거기에 이제 30분 정도 설치를 하고 30분 정도 장착을 하면은 저희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거나 터치감이 좋아지거나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펑션 자체의 그냥 소프트웨어적 펑션만 올리는 것이 SOTA고 이 기능, 차의 하드웨어적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펌웨어 OTA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바일 폰보다 차에서는 바뀔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용량의 파일이 업로드, 다운로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펌웨어 OT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펌웨어 OTA를 실현시킨 상용화한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인 상황이고 그것을 도전하는 회사가 지난번에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GM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군데였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인베스터데이에서 펌웨어 OTA를 통해 기능을 무선 인터넷을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얘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백업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간의 정리정돈도 지난주에 같이 발표가 된 거죠. 현대 오토에버의 현대 오트론과 현대 MN소프트의 흡수합병 이런 부분들 현대 모비스가 현대 오트론의 반도체 구매대행 및 제조사업을 양수한 것들 그리고 현대차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인 로버트 회사 버스턴 다이나믹이 인수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국은 업데이터블 디바이스로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전열을 정비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기존 실적, 기존 비즈니스를 통한 실탄 확보가 또한 잘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만들어진 실탄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총알을 쏴왔고 앞으로도 쏠 것이고 그 쏴진 총알을 통한 결과값이 내년 2월에 청구서 그리고 내년에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오는 것 조만간 펌웨어 OTA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현대기아차를 평가할 때 얼마 버니 얼마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더 큰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밸류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개로 자동차 섹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받아들 청구서도 다른 회사 경쟁자 다른 데는 많지만은 사실 테슬라와 반테슬라 진영의 대표 선수 세 군데를 이미 9월에 찍어놨으니까 현대기아차 GM 폭스바겐이었는데 GM 폭스바겐은 청구서가 무거워요 지금 GM은 청구서가 유럽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수했거든요. GM은 단기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한 보석이었는지 이미 유럽 시장에서 철수를 이미 한 상황이고 폭스바겐은 무겁고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철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청구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조금 돈 받을 수도 있고 받는 건 아닙니다. 통과를 하면 벌금을 내지 않을 뿐이지 감각적으로 다만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벌금을 내는 회사들의 돈을 거두어서 이 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리세일 밸류를 계속 진작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일 빨리 규모 있게 갖추고 있는 회사로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현대차를 보고 있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상위권 탑티어 그룹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저한테 그런 확신을 지금 이미 주고 있다면 저는 현대차에게 PR 밸류이션을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큰 시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를 넘어 서비스라는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저한테 시장에게 확신을 줬다면 아마 현대기아차는 PSR 밸류이션을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처럼 받고 있을 거고요. PSR 밸류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Price to Sales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으로 밸류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로 밸류이션을 한다. 그건 밸류이션에서 엄청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내년 매출이 120조니까 PSR 1배만 부여돼도 지금 시총에서 3배죠. 테슬라든 아니면 기타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은 PSR을 굉장히 더 높게 받고 있고요. 더 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저는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경쟁 업체들 중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뒤처진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뚫어지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술적 진전을 전기차 판매량에서든 전기차의 스펙에서든 아니면 기타 투자 활동에서든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현재 3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들 중에 벌금을 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투자들을 최근에 내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현대기아차를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높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은 김준성 헤너리스트는 폭스바겐이나 GM을 분석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딱 그 프레임 안에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참 애너리스트로서는 다행스럽다. 저 밖에 바깥에 있으면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참 내년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가 저희가 지금 이 세션이든 이전 세션이든 개념을 잡는 상황입니다. 시장 초기에 이 시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였다면 내년에는 구체화될 겁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리샹이나 샤오펑 그리고 리오 같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면에 자율주행 솔루션 분야를 전개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 텐센트든 바이두든 알리바바든 이런 친구 중심이든 아니면 폭스바겐이든 GM이든 현대차든 기타 OEM이든 정말로 이제 현실이 돼버린 전기차에 기반한 자율주행에 기반한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은 정말 유의미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저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 또 우리 시청자의 질문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만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죠. 네. 만도를 제가 좋아하는 게 오늘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흐름에 대한 시장의 공감이 확산되어 가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주가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역사적 최고점을 갖다가 다시 조정이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차익실현도 있었던 거죠. 저는 제가 단기 매매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펀더멘탈로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라는 것은 실적의 방향성에 준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현재 만도는 많이 지역치가 개선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양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두 축 실적과 밸류에이션일 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주는 거고 실적은 저희가 함께 기업과 추정해 보는 거니까 두 가지를 간단한 얘기 드려보면 만도에 저는 중국에 주목을 합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보다 더 나은 숫자를 발현시킨다면 기업 가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컨셉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 만도는 과거의 중국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취했었던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죠. 매출이 1.6조, 7초가 나왔던 중국이 1.2조, 3조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적자였습니다. 그 적자였던 중국 사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접고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그 구조조정이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낮아진 비용 부담 속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로컬 OEM들이 코비드에서 벗어나 긴 부진을 벗어나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테슬라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내년이 어떨 것인가.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을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올해 1.2조, 바닥을 찍었던 매출에서 테슬라만 생각해봐도 15만 대에서 내년에 55만 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40만 대의 볼륨 상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3와 Y에 대해서 대당 65만 원, 70만 원 정도의 단가로 브레이크 스티어링을 넣기 때문에 약 3천억의 매출 증분이 가능하고요. 현대기아가 바닥을 다져준다. 로컬로이 매출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내년의 매출은 1.5조에서 1.6조까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맞은 동향도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2%, 3분기 5% 남짓, 그리고 지금 4분기에 하이 싱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의 매출이 올해 1.2조에서 1.5조, 6조로 올라갈 수 있다면 더블리진 맞이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더블 DC라는 게 십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굉장한 이익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동차 섹터를 실탄마련,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이 시장의 테마인 거죠. 첫 번째는 옵션,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양손에 잡고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만약에 리벨류를,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부여될 수 있다면, 그리고 중국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레벨업이 더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이지 저희가 좋을 거라 기대했고 기업 가치가 올랐고 여기서 마무리하라고 투자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리포트를 쓰셨고 또 최선호주로 공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거쳐서 만도를 리포트를 쓰셨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다른 질문 하나는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까도 인베스터데이 때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열을 정비하면서 지배구조의 개편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플랜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의 주가는 그런 장애 요인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장애 요인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계열사 간의 합종 연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현대차가 수혜를 받는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너의 지배구조 승계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실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을 먼저 어떻게 회사들이 발현시킬 수 있을까를 전망하고요. 아마도 그의 준거에서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도 지배구조를 판을 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을 수밖에 없죠.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를 중심에 억지로 올리기 위해 수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게 과거 한국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은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도 실패했었고요. 과거에 1차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실패했었죠.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도 그리고 지금 변화된 개선된 시장 환경에서도 그렇게 시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맛본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익의 방향성이 준거하여 그에 맞춰서 수행적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대차가 분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자동차 업종의 특징상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아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지배구조 방법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보고서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저는 그렇기에 정의선, 정몽구 두 분, 명예회장님과 실제 회장님 그 두 분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탄이 될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 그 두 분이 쓰실 수 있는 실탄 그리고 그 두 분이 사야 하는 회사는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실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냐 두 분이 현대차입니다. 지분을 8% 들고 계시고 그 8%의 시장 가치가 그 어떠한 지분을 갖고 계신 것보다 가장 높은 시장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논구를 제시하는 것이 실적이 부양되는 것 그리고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통해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부양된 주가에서의 8%를 활용해 무언가 이제 사야 하는 주식을 취하기 위해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모빌리티라는 큰 환경에서 볼 때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쇄했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비행물 AUM이라고나요? UAM. UAM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UAM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건 UAM이고 그렇죠? 걸어다니는 건 로봇이고 도로에 굴러다니는 건 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과는 다른 글로벌 M&A 시장의 현대차가 뉴스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싸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우리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보실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 현대차의 글로벌 M&A 혹은 이런 재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한 다음에 주가 별로 안 움직이는 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만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릴게요. 현대기아차의 과제는 저는 현대기아차 직원이 아니기에 잘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느끼기에는 좋은 엔지니어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과제일 겁니다. 워낙에 요즘은 인력 전쟁이거든요. 한 명의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장이 정말 열린 것 같은데 좋은 인력이 있어야 그리고 좋은 특허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좋은 인력과 특허를 갖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M&A 하는 것은 너무나 그런 기술적 재반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카드인 거죠.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을 인수한 목적과 그것의 전개 방향을 함께 묶어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이 됐건 로봇이 됐건 아니면 드론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이것은 한 대 묶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이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경험하게 될 건데 이 디바이스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알고리즘, 인공지능은 아마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나믹을 저는 인수한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인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그 기술을 현대차가 확보한다면 여기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발현됐던 인공지능의 기술을 그리고 그 제어하기 위한 통합 제어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장치들을 자동차나 UAM이나 드론에 쓰일 수 있을 거다라는 포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의 인수는 표면적인 목표, 로봇이 마지막 접점에서 무인 배송으로 차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왔는데 그냥 거기 던져놓고 가면 안 되거든요. 로봇이 나와서 그걸 실어서 집에까지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라스트 마인 딜리버리. 맞습니다. 그것이 CES에서 굉장히 많이 구현되고 있죠. 컨티넨탈도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고 현대차도 CES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 표면적인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후발 투자거나 기술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점프를 하기 위한 인력과 기술 특허를 확보한 기제고 이것은 저는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구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카드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정밀한 실사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접근이 사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고무적인 글로벌 M&A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다 제가 김윤성 애널리스트한테 드리면 오늘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제가 김윤성 애널리스트와의 만남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도 되죠? 네. 저의 그냥 수법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네.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농담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씩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메르츠 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 애널리스트 연구위원과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여러분이 되 aren't enough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네. size